다음 곡 가지마오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가질 뭐 가질 뭐 해두고 가질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당신이 말했잖아 이제 와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더 멈추듯 가를까 봐 어떻게 가버리면 어쩌나 좀 더 기다려야지 가질 뭐 가질 뭐 날 두고 가질 뭐 가질 뭐 가질 뭐 내 두고 가질 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당신이 말했잖아 이제 와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더 멈추듯 가를까 봐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나 좀 더 미쳐가야지 가질 뭐 가질 뭐 날 두고 가질 뭐 이제 와서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더 멈추듯 가를까 봐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나 좀 더 갈 줄 알지 가질 뭐 가질 뭐 난 날 두고 가질 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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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세요 예 정말 원하세요 예 좋습니다 어떻게 강혜연 실제로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여기 옆에 화면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강혜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네 저 오늘 통영 온다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청담동에서 이거 두 시간 동안 헤어 메이크업하고 이거 비싸게 옷 언니가 맞춰준 건데 괜찮아요 네 아 오늘도 많은 관객들 관객 여러분께 이쁘게 보이려고 또 예쁘게 단장한 보람이 있네요 어떻게 해요 오늘 또 즐겁게 무대 감상하시고요 올해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강혜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 통영 시민분들이 원하신다면 내년 한산대첩축제에도 강혜연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장님 불러주실 건가요 시장님 불러주실 건가요 내년에 통영의 손녀 강혜연 불러주실 건가요 지금 여기 시민분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강혜연 찾아뵐 테니까 내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강혜연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안녕 иход ... ... ...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